욕자카르타 욕자카르타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여기는 욕자카르타 그리고 기차 타고 왔습니다. 어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자카르타 여행을 해볼 예정이고 도로브투르는 내일 가고 오늘은 프람바난을 가 볼 예정입니다. 프람바난까지는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빌리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원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처에 가볼 만한 곳들이나 다른 사원들도 둘러볼 예정이라서 어디 어디 갈지를 확실히 정하질 않아 가지고 일단 가봐야 알 것 같고 오토바이 빌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go! We go! We go to the temples, the beautiful temples Prambana, right? Prambana Prambana… Pramb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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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원 가기 전에 피넛스팽거라는 뷰포인트로 먼저 왔습니다 오, 근데 시내에서 엄청 머네요 한 40분, 50분 걸린 것 같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마운틴 뷰 네 뷰 포인트 딱 그런 느낌이고 저기 제일 유명한 페너스 핑거에만 따로 2000 루피아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동료들 마운틴 이마도 사장에 오신 곳 오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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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답다 사랑스러워 이쁘다. 한국해 가자. 뷰포인트 진짜 많아서 사진 찍기 정말 좋긴 하네요. 살짝 아쉬운 건 족자카르타 시내에서 너무 멀다는 거. 프람반안. 타만사리가 아니네. 아니. 여기 계속 개발 중이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계속해서 좀 더 이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프람반안. 프람반안 나타만사리. 그러면 천천히 프람반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람반안 주위에도 절이 많으니까 프람반안 쪽으로 가가지고 절 구경하고 오늘 선셋을 프람반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람반안에 의해 추측합니다. 프람반안에서 보러 오셨죠. 렛츠고 이리 comparative 이트리,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 네, 프람바만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티켓을 사면 생일사원이랑 인공사원, 그리고 구부라사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티켓부터 사보도록 할게요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정말 기대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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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도착 네! 문을 도착 문을 도착 네? 문을 도착 문을 도착 이 단저를 돕는 다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단저를 넣을 수 있는 단저를 넣은 자유의 단저를 넣는 거야 대리 기대된다 저쪽이 프람반안이고 이쪽으로 가면 새우사원인데 새우사원이 제일 멀기 때문에 새우사원부터 보고 이르러 와가지고 반반하면서 선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라는 뜻이 천이라는 걸 뜻하고 여기는 249개의 체비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다 복원된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보시면 저렇게 부서진 것도 있고 뭐 계속 복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입구에 여기 도깨비상이 또 네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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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부브라 사원이고 새우 사원이랑 똑같이 팔 세기에 지어진 사원입니다 부브라의 의미는 붕괴된? 이런 의미던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붕괴되지 않고 멀쩡하네요. 거의 다 복원을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룸붕사원입니다. 7에서 9세기 경 지어진 사원이고 지금은 꽤 많은 곳이 복원이 된 상태네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음 물 사서 갑시다 가방에 조금 가방에 조금 있잖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야 되요 4 4 물 사고 갑시다 프람바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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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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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트더라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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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